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30일 강원도 평창에 있는 오가피 농장을 다시 방문해서 그동안 변화된 농장의 모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오가피 농장이 변화하는 과정을 사계절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찾아보고 있는 강원도 평창의 오가피 농장의 모습이죠. 이른봄에 심어져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오가피 나무의 모습입니다. 이제 성장한지 3개월 정도 되는 어린 오가피 나무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광활한 지역에 질서정연하게 심어진 오가피 묘목과 함께 건강하게 이제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작은 오가피 묘목들은 앞으로 20년간 이 자리에서 계속 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목소리가 잘추나요? 인천의 Ir Beer